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전국에 구축한 5G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8만개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LG유플러스가 38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KT가 2만7,537개, SK텔레콤이 2만1,666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지국 3만개를 처음 돌파한 이통세는 LG유플러스로 5G 상용과 초계, 화웨이 장비 도입 논란과 다른 장비사 공급 지연 등으로 구축 기지국 수가 경쟁사에 밀렸지만 최근 수급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지국 지역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해 전국 5G 기지국 가운데 수도권에만 4만4,325개가 쏠려 있었습니다.